조합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일요일. 오후 6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조의 말기 역사를 보면은 나라가. 약한데. 분열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에서. 국내 단합이 무너지면은 외세를 불러들이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는 절대로 외세의 힘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 분열이 있을 때 망하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은 1882년에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신식 군대의 우대 구식 군대의 홀대 그래서 구식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임오군란으로 해가지고 외세가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피해단이 있던 민비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또 일본은 피해를 받다 해가지고 또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해서 외세를 불러들이는 걸로 귀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2년 뒤에 1884년 김옥균이 주도한 갑신정변도 일본 병력의 힘을 빌려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니까 청나라의 세력이 세워져가지고 그대 한 10년 동안 청나라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그때는 동학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또 일본의 간섭 청나라의 개입을 불러서 청일전쟁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난 봉기 또는 정변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외세가 개입했다. 그래서 조선조 멸망을 재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지난 7일자에 조선일보에 동학혁명군 후예로 명예회복한다며 후손찾는 정부라는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제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활동했던 심의위 활동 접은 지 9년 만에 사업을 재개했다. 네티즌들 반응은 124년 전 사건을 확인한다니 이러다가 고조선까지 올라가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선일보사설은 동학농민참여자명예회복위원회가 유족 등록을 받는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생겼다. 위원회는 동학혁명참여자 3644명과 유족 1만 567명 등록을 받고 2009년 활동을 마쳤다. 주요 사업인 유족 등록 신청기한은 2007년 7월까지였다. 위원회가 다시 등장한 것은 작년 12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유족 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이유다. 유족 등록은 반란군의 후예로 낙인 찍혀 고초를 겪은 후손들을 혁명군의 후예로 회복시켜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문무대왕이라고 우리 조갑재닷컴에 언론 비평을 쓰시는 언론인 출신 회원께서 글을 보냈는데 그렇다면 좋다. 동학유족 명예회복하려면 동학접주의 손녀인 박근혜부터 하라.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박근혜와 도대체 동학혁명이 무슨 관계냐라고 하겠는데 이 글의 뜻은 이거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명예회복 특히 호남 지방에서 명예회복한다고 하니까 광주 사태 관련자에 대한 국가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의문점이 많은 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렇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부친 박성빈도 동학혁명 가담자다. 그러면 그 손자, 손녀인 박근혜 명예회복부터 해가지고 석방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서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조선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몇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느냐 하면 첫째 일제시대를 거슬러고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거슬러고 그다음에 조선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여유와 시간 그리고 예산이 있다면 급한 것부터 해야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명예회복이 필요한 가장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불법 응유한 6만 명의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입니다. 왜냐? 6만 명의 국군포로는 국가가 버렸어요. 생존자가 지금 북한에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역대 정부가 지금 정부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쭉 올라와서 어느 정부도 공식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국가의 책임입니다. 6만 명의 국군포로 6만 명의 라이언 1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더욱 절실하게 그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죠. 그분들의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을 국가적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동학농민혁명은 역사 속으로 넘어간 것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가가 국가적 조사를 해야 되죠. 국군포로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확하게 명단이 나와야 됩니다. 명단.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에 온 분들이 80명이 넘고 그 가족이 300명이 넘어왔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3대 노예로 살면서 주로 아오지 탐광 같은 데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탐광에서 일하면서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있는데도 여기 온 분들 조창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필요해서 지킨 대한민국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는 우리를 찾으러 올 것이다. 보하러 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자력으로 탈출해서 그것도 국가가 도운 것도 아니고 와 보니까 전사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전사자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국군포로를 이렇게 족복까지 인멸했습니다. 왜곡했습니다. 전사자로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사자가 되니까 본인의 고적 회복은 물론이고 이 자녀들이 아주 자기 신분을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전사자의 아들이니까 이게 전사자가 1950년, 53년에 전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넘어온 아들, 딸들은 나이가 지금 마흔 이러니까 전사한 다음에 낳은 아들로 되니까 이게 호적에 잘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부터 명예회복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제대로 하자. 이왕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부친 박순빈에 대해서는 제일 정확한 게 뭐냐 하면 이 기록으로 봐야 됩니다. 박정희가 직접 대통령 시절에 쓴 글이 있습니다. 글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펜으로 써서 비서관 김종신 씨에게 넘겨준 자료가 있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로 나의 소년 시절 나의 소년 시절이라는 글인데 여기에 자기 부친에 대해서 이렇게 박정희 쓰고 있습니다. 선친께서는 소시의 무과에 합격하여 효력 부위란 벼슬까지 받은 바 있으나 원래 성격이 호방한 데다가 당시 조선조 말려 세도정치와 부패정치의 환매를 느끼고 반항도 하여 20대에는 동아경명에도 과담하였다가 체포되어 처형 직전에 천운으로 사면되어 구명을 하였다고 한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아버지께서 처형되었더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는 옛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으나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 이야기 내용을 잘못 알아들었고 또 자세히 물어보지도 못하였다. 그 후부터 선친께서는 가사에도 관심이 적고 호주 술을 좋아한다는 뜻이죠. 호주로 소일하면서 이래저래 가산을 거의 탕진하게 되니 가세가 나날이 기울어지고 하는 수 없이 외가의 선산인 상모동의 위토를 소작하기로 하고 외가의 양해를 얻어 칠곡군 양목에서 선산군 상모동으로 솔가하여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은 게 1970년입니다. 70년 이 간단한 수기에 동학혁명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동학난이란 말이 유행하다가 나중에는 동학운동이 되고 농민운동이 되고 동학혁명이란 말로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박정은 1970년에 이미 동학혁명이란 말을 썼어요.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이 혁명이란 말을 좋아했고 동학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엿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박성빈 씨를 설명하면서 동학난을 진압했다라는 쪽으로 쓰여진 자료도 있어요. 그런데 양쪽을 이렇게 비교해 검증을 해보면 동학혁명에 동학운동에 참여했다가 진압되는 과정에서 감옥에서 고생 좀 했다 하는 게 사실로 보입니다. 어쨌든 문무대왕이 주장하는 대로 동학 유족 명예회복하려면 동학 접주의 동학 접주는 아니죠 동학 가담자입니다만 손녀인 박근혜부터 명예회복하라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유머로서 함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자꾸 현실 정치와 현실 권력과 연관시켜서 역사를 왜곡하기도 하고 역사를 조작하기도 하고 또 역사를 파묻어버리기도 하고 역사를 정치의 수단 또는 대상으로 하는 데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분의 주장을 읽으면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과 기념관이 설립되어 있고 오는 2020년까지 정부 지원 400억 원으로 기념공원도 만들 계획이다 동학 혁명을 다룬 연구서와 문학예술 작품도 수두룩하다 동학 혁명만큼 대접을 받은 사건도 없다 동학 혁명 못지않게 비중이 있는 진주 밀란이나 홍경영 내의 나는 크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유족 신청은 언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동학 농민혁명 후회들의 명예회복 중 동학 후회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보다 더 시급한 것이 또 어디 있을 것인가 박근혜의 명예를 외면하면서 동학 후회들의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가 진정한 동학의 후회라면 고통받는 후회부터 살려내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학 농민혁명을 앞세운 이상한 행태로 지단받을 것이다 요컨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아픈데 60대 후반의 나이에 합산해서 충격 다 살려면 30년 이상 살아야 하는 이런 중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되어 가지고 구속 기한 6개월이 끝났는데도 또 계속 구속이 연장하고 해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만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동학 가담자의 동학 혁명군의 손녀니까 최소한 최소한 불구속 재판은 해줘야 하느냐 하는 이분의 요구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국민으로서 정사소송법에 따라서 정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동학 혁명군의 손녀이기도 하니까 손녀이기도 하니까 석방해 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라 하는 이야기가 동학의 후회라는 분들 사이에서 나와야 된다 그게 정의롭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